좋은 아침입니다. 생따비점메이커 김일교수입니다. 오늘은 실행이 답이다.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이 더 끌리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적이 많이 있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애를 쓰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 또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이 더 끌리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중간에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 그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이 끌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이 끌린다는 얘기는요. 내 눈이 목표를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 중요하지 않은 일은요. 하기가 쉽고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내가 해내야 되는 것, 중요한 일들은 사실은 좀 어렵고 힘이 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기 싫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쉽고 즐거운 일을 찾아서 그걸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계속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다가온 일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중요한 일을 마무리해 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새치기하는 일들을 해나갈까? 가능하면 중간에 새치기하는 일들을 자꾸 밀어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유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꾸 마음을 뺏기게 이유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그 중요하지 않은 일이 내 마음을 뺏어가는 이유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일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성과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에 더 끌리는 일들은 빼버리고 제하여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를 잡고요. 그리고 조금 어렵더라도 중요한 일, 목표를 향한 일을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하기 쉽고 즐거운 일에 나를 뺏기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유를 제공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반드시 성과내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여러분들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생따 비전메이커 김일교수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